세계보건기구는 올해 1분기 전세계 홍역 발생 건수가 11만 2,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확정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홍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실제 발병 건수는 보고된 건수 이상이라면서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비교적 백신 접종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홍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에티오피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필리핀, 수단, 태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새로 발병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집단 발병을 막으려면 접종률 95%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 세계 홍역 백신 접종률은 85%선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